10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틀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옷,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리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본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을싸게 곡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늘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비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다.